저기 봐, 너무 예쁘다, 싱그럽다, 그죠? 아직 누군지 얘기는 안 했는데 얘기하면 어떡해요? 아주 아주 그냥 핫한 분이 나와버렸어요. 이수지 양이 나왔어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들의 상대 미녀, 시공주입니다. 잠깐만, 이수지 씨. 아, 나 지금 막 신념서 들어와 있다. 오늘 많이 떠 특집이라고 합니다, 많이 떠 특집. 오늘 첫 번째로 많이 떠 먹어볼 음식은요. 입맛 없을 때도 술술 넘어가는 영양도 듬뿍 들어가 있는 바로 쭉쭉쭉입니다. 소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겠죠. 전복죽이라고 쓰고 전복크림이라고 표현해볼게요. 이거 또 젓가락 올라가야 되거든요. 쭉에는 빠질 수가 없어요. 두 번째, 우리 많이 떠. 따끈하고 진한 멸치 국물에 손으로 직접 반죽을 많이 떠 넣어서 끓이는 수제비입니다. 모락모락 김 들어오고 있어. 왜 이렇게 커? 우리야, 굴. 굴이 또 들어가. 마귀할몸 저기, 양념이다. 아주할몸이라데 해야 돼. 마귀할몸 나와서 여기다 바퀴의 눈물 뭐 이러면서. 살찌는 가로. 뚱뚱해지는 가로. 그거 누가 먹어요? 바로 나. 아주함몸이야, 저기가 막 그걸 해 ㅋ . .